오늘 귀산동에 우리 투썸프레이스라고 있어요 투썸프레이스 이런거는 일반 매매로 이제 토지가 사가지고 건축하는 겁니다 일반 매매로 돈이 많으면 그럼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돈이 작아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공매 밖에 없어요 경공매 경공매에서는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토지나 이런거 싸게 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가지고 그럼 위에 9번은 귀산동에 투썸프레이스라고 요 가보신 분 모르겠는데 가보셨죠 줄을 세야됩니다 줄을 그죠 여름에 보면은 뭐 일곱면 여덟면 가보면 줄이 한 일곱면 돼 내가 줄 수가 있는데 끊어야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2층 1층 2층 옆으로 쫙 해가지고 또 전경도 좋고 이런 데도 있죠 주로 바닷간데 전망이 좋은데 밤이라도 이런 데가 많이 순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는 이런 전망이 좋아야 되지 앞에 이게 없으면은 컴컴한 바닷간데 안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이 빡빡빡하다 이렇게 양이 좋아야 되요 홍콩에 홍콩 야경처럼 전망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동안에 보니까 우리 신마산 브라운 헨저라고 있어요 브라운 헨저 여기 가봤습니까 커피죠 여기도 땅이 한 5천 5백인데 이게 그때 한 53억짜리인데 낙찰이 한 30억이 된 물거입니다 근데 그때 저도 봤죠 뭐 가스 충전소 이렇게 사서 그리고 여기는 감정서가 없어요 어디서 했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탁에서 한국토지신탁에서 이 신탁물건입니다 신탁물건 딱 안내장 이것밖에 없어요 감정서도 없고 너무 한 장짜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일반인들이 감정서도 없으니까 필지는 많고 감정서는 없으니까 고마 넘어가 버립니다 금액도 원래는 53억이 높이니까 그죠 처음에 한번 놓고 말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고마하여 금액도 뭐 크죠 이러니까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로 어 안에 가면요 기름 치고 닦고 뭐 기름 치고 조이고 닦자 이런거죠 우리 공장 가면은 옛날에 어 차 정비구 입니다 정비구 정비구에 있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싹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차가 많이 되죠 차가 100대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요도 데스도 없어도 묶기도 하고 뭐 그러죠 요 앞에 요게 돗습니다 돗음 돗음 이 앞바다 앞바다가 밤에 보면은 야경이 홍콩 야경보다 더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30억에 낙차 받았는데 지금은 여기에 밑에 내려가면요 밑에 내려가면은 지하 1,2,3층이 완전히 바다가 보이는 카페촌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가보면은 어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항상 그러하죠 요거는 이제 300억 주도 안 팔거다 300억 주도 아마 안 판단잖아요 그죠 또 이게 용도지역이 우리 땅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용도지역이 중요하죠 용도지역이 보니까 주로 일반 공업지역이더라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식당도 할 수 있고 뭐 모텔 정도면 안 되지 웬만한 걸 다 할 수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자료가 허술하고 이런 거는 내만 허술한 게 아니고 딴사도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 좀 더 깊게 잘 찾아보면은 뭔가 있다 있죠 뭔가 있어요 좋은 게 눈에 딱 숨어가 있습니다 보석이 그런 거를 요거도 그때 자금이 24억이 대출됐으니까 30억 잡았고 80억 대출되니까 그럼 투자자는 6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6억 투자 되고 취득세 조금 내고 이래 가지고 이제 3명이서 공동적이기 때문에 인당 2억 하고 취득세 좀 내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주 멋진 물건입니다 이게 다음에 지도 가셔가지고 뭐라 하면 되죠 여기는 브라운 행정 그죠 우리 옛날에 옛날에 한국청 자리 있죠 부영주택에 지금 이제 옛날에 버스 차고집니다 시민버스 차고지고 이게 지금 자 여기 있죠 여기에 브라운 행정 있습니다 그럼 차가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차가 한 100대 될 겁니다 그래서 땅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한 5,500평 이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앞쪽에 섬이 보이죠 섬이 보이고 마산 항구가 쭉 다 보입니다 마산 항구가 아주 좋아요 그 심화산항 가보세요 요 부영주택 분야한대 그죠 지배라 분야한대하고 혼나고 있는데 그 조금 지나면은 여기 있습니다 브라운 행정 여기가 이제 mbc 송신탑이 그래요 요 요 탑이 mbc 송신탑이고 그랬습니다 브라운 행정 여기가 아주 좋은데 한번 가보시고 커피 마시 보면서 아 이제 유래를 알면 더 재미있어요 유래를 알고 가보면은 재미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구부미에 가면은 엘과 커피라고 있어요 요것도 보면 이제 어 재미난 물건 입니다 이게 한번 봅니다 15에 2283 요거는 이제 경매니까 정확하게 데이트가 나오죠 자 한번 봅니다 15에 2283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구산면 구복리죠 구복리인데 자 땅이 210평이고 여기 낙찰 들어갑니다 이게 경관이 참 좋아요 경관이 어 그때 이제 낙찰 받을 때 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콰이 다리 구 다리 앞입니다 구 다리 구 다리 앞이고 신 다리 못 가서 요게 이제 어 여기 신 다리죠 요게 옛날에 구 다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구 다리에 이게 이제 강화유리 해가지고 80m 바다 밑에 보고 해놨죠 해놨고 이제 지금 요겁니다 물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때 2억을 넣었습니다 2억을 금액을 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2억을 더 넣었어요 넣었더니 몇 명 들어왔죠 1명 들어왔죠 1명 들어왔죠 1명 들어왔죠 이로 3명 들어왔죠 맞습니다 저기 우리 도청 앞에 그 푸조 이사장 이제 낙찰 받은 겁니다 그래서 1명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날이 들어왔는데 자제분이 저한테 항의를 들어왔어요. 왜 원장님은 그렇게 녹여 쓰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원장님은 1차에 들어가는 게 하나 남았고 또 들어가고 원캐니 2억을 떠서가지고 아버님이 대금지역기한 통계서를 받고 요는 잔금을 마쳐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하고 계셔서 부부가 저한테 항의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녹여 쓴 이유가 뭡니까? 인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그래서 지금은 50주도 안 팝니다. 지금은 자 내가 이랬어요. 답을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아파트가 달라가지고 우리 아파트나 주택 이런 거는요 조그만한 빌딩 어디에 상가가 뭐 20개 서른 거 있는데 하나 그런 거는 나도 봐 돈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그랬어요. 첫째로 이런 조망을 봐라 조망 그죠? 이런 조망 거는 돈을 주고 못 사요. 그죠? 이 조망 건 이 밤 되면 여기서 뭐 완전히 그냥 조명 아까 것처럼 마창대 것처럼 휴양 찬양하게 밤에 또 조명 나오지 조망 이런 조망은 서울 가도 세계 어디 가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망 건 1억 그 다음에 주차량 여기 보면 주차량이 여기 이제 꼭 치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날 주장 같아요. 주차량 1억 그 다음에 로브랜드가 놓으면 로브랜드 개통되면 여기 개통되죠? 지금 개통되죠? 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정문이 후문이니까 후문에서 이리 바로 적극이 바로 되니까 사람이 또 많이 모이니까 또 도입이 되니까 1억 총 3억을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감지점 가게에 대비해서 이거는 기한 물건이니까 2억만 넣었는데 이제 혼자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누가 12억 9천에 누가 돌았으면 어떻습니까? 두 명들하고 그럼 댁길이죠? 그럼 함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이 되면 그렇게 욕을 들어요. 욕을 들어요.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물건은 이제 여기서는 이 상가 밖에는 앞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딱 독점적인 건물입니다. 그죠? 독점적인 건물이고 여름에도 더 원하니까 전부 다 다 들어오고 커피는 다 들어오던데 덥고 하니까 다 들어오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은 아마 50억 주도 안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도 좋아요. 보통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고 전망이 좋고 사람이 모이는데 대부분 그래요. 첫째 사람이 모이는데 전망이 좋고 바다가 주로 탁 보이는데 이런 장소가 아주 인기요. 그죠? 인기고 다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가 있으면 자식 대대로 능가주도 도망갈 게 없어요. 너미 뭐 주변에 상가 지어갖고 경쟁할 업체도 없고 딱 독점적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낙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욕을 많이 들었어요. 금액을 녹여서 할 수 있다고. 자, 그다음 봅니다. 이거는 고성인데 그죠? 41억짜리입니다. 8억 9천원 하셔야 되죠? 2010에 10093 옛날에 여기 아마 찜질방 같아요. 찜질방 같는데 고성인데 이것도 보니까 4억 8억 9천원 팔리죠? 그러면 낙찰가율이 21% 그죠? 21% 자, 여기 보니까 생긴 게 어떻게 됩니까? 또 고려가신다. 굴함도 생겨서 안에는 찜질방 이런 것들 아니죠? 쭉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캠핑장으로 이렇게 야영 캠핑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8억 9천원 삽니다. 그죠? 사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물론 수리비가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고성의 부동산에서 저한테 박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투자되었는가 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150억에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거죠? 상당히 이것도 보면 물건이 바다에 딱 붙은 겁니다. 이것도 바다에 붙어가지고 좋은 거예요. 아까 보시면 지도를 보면요 정말 바다에 전자 지도를 보면 주로 그런 거죠. 주로가 이렇게 바다에 접근돼가지고 전망이 좋은데 이런 데가 아주 인기 있는 땅이 됩니다. 그죠? 주로 이것도 그래요. 바다가 붙어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다를 붙고 전망이 좋은 입자나 틀을 사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알겠어요? 일단은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접근하시면 좋겠다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